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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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갈색이 벤티타는 거 봤다니까요? 만약에 갈색 아니면 저 죽이세요 아니 아무래도 저 핑크색이 선동지라는 거 같은데 핑크색 투표하죠 난 임포스터 아닌데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냐? 오빠가 임포스터면서 나를 그렇게 막 몰아가면 어떡해 어휴 자 오빠처럼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어쨌든 임포스터 썩네 예이 퀸 얘들아 퀸 아이 엄마 아빠 휴대폰으로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빨리 아빠 휴대폰 두고 빨리 한 번 더 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너네 오늘 할머니 집 가는 거 잊은 거 아니지 엄마랑 같이 가기로 했잖아 응 네 여기요 어몽어스 진짜 재밌다 그러니까 요즘 너무 재밌어 어몽어스? 그게 뭔데? 응 오빠는 어몽어스도 몰라? 여기 보면 이 우츠복 입은 조그마한 캐릭터 있잖아 응 근데 이 캐릭터들이 한 우주선 안에 모여있는데 이 우주선 안에 모여있는 애들 중에 한 명의 임포스터가 있는 거야 임포스터? 그게 뭔데? 음 마피아? 아 마피아 게임 같은 거구나 음 그치 그리고 다른 크루원들은 모든 미션을 깨거나 임포스터를 똑바로 추리해내면 승리하는 게임이야 반대로 임포스터가 다른 크루원들 몰래 크루원들을 죽이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음 와 진짜 재밌겠는데? 요즘에 인기가 이렇게 그렇게 많아 이게? 와 아빠도 옛날에는 마피아 게임 같은 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거 모여가지고 실제로 응 우리 쪽이 우리 세대에서는 지금 이 게임이 엄청 난리야 아빠처럼 쉿네 나는 아저씨들만 하는 마피아 게임 하지 말고 아빠도 이거 해보세요 쉿 쉿 쉿 쉿네? 장난 않아 아빠한테 빨리 버리지 그게 뭐야 아빠도 어? 마피아 게임에 그리고 아저씨 게임이라니 아빠도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 응? 너네 천하풍은 천하라는 게임 알아? 그 제갈량이랑 유비가 나와서 막 격투하는 게임 아빠도 요즘 그런 거 한다고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응? 후후 너희들이 이런 감성은 알까나 모르겠네 어휴 아빠같은 역시 쉿네랑은 말이 안 통한다니까 후후 아 어쨌든 오늘 할머니 집 가야 되니까 빨리 준비하고 있어 얘들아 빨리 나와 응 얘들아 빨리 가 가 빨리 가 알았어 오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보 나 다녀올게요 저녁에 올 거니까 여보가 오늘 회사 쉬는 날이니까 집안일 좀 부탁해요 하휴 알았어 그러면은 어? 베란다에 있는 빨래 걷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빨래도 돌리고 이러면 되는거지 아휴 잘하네 그럼 잘 부탁해요 얘들아 가자 다녀올게 아휴 왜 이렇게 미션이 많아 하휴 그래도 애들도 가고 아휴 집이 너무 조용해서 좋긴 하네 아휴 자유다 자유 음 일단은 오늘은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좀 쉬어볼까나 음 그게 좋겠다 Pennsylvania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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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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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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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이거 그때 애들이 말해줬던 그 임포스터 그 게임인데? 왜 내 눈앞에 있지? 어? 어이 뭐야? 갑자기 어디 가는 거야? 어? 어이 얘는 왜 날 지켜보고 있어? 어? 어이 집안일을 하네? 미션 같은 건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네? 어? 몰래 보라색을 지켜보고 있잖아? 그 이 버튼은 뭐야? 리포트 버튼인가? 어 이거는 카드? 카드 미션? 그 우리 집에 벤트가 있네? 우리 집이 어떻게 변한 거야 이거? 어? 벤트도 있고 그리고 내 손에 리포트 버튼도 있네? 어이? 어? 노란 새끼 누구 지켜보네? 어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잖아? 어? 집안일을 도와주네? 음... 빨간색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고 올라가볼까? 뭐야?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잖아? 미션을 깨는 중인 것 같은데? 음... 음... 뭐지? 어이 뭐야? 이게 노란색 시체가 있잖아! 이... 이 리포트 버튼 누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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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습니다 안방 앞에서 발견 음... 말해주고 음...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있었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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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님은? 갈색님은? 갈색이야 죽이고 벤드 타는 거 내가 봤다고? 뭔 내가 밴드를 타 난 위층에서 화사질 청소하고 있었는데 화사질 청소 내가 했는데 갈색이 아니면 나 투표하셈 뭔 소리임 오케이 투표하죠 너넌 아님 저 미드셈 갈색 투표하겠음 자 그러면 투표합니다 갈색을 투표하면 되는건가 갈색 투표 뿅 아니 이제 세명밖에 안남았잖아 아니 빨리 미션을 깨야겠다 그래야지 이기니깐 난 쿨어원이니까 미션을 자 이거 미션 미션 미션하고 누가 범인인거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갈색은 빨랫대에서 어 음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만 자 보자 어 리포트 음 뭐지 누가 누름 음 뭐요 뭐라고요 자요 뭘 자요 소름 빨강이 내 앞에서 벤트쇼함 벤트 타고 왔다갔다 했음 투표 내가 언제 벤트를 탔음 위층에서 쓰레기 정리하고 있었는데 레알 레알 거짓말쟁이 아까부터 보라가 수상했다고 아니 둘 중 하나인건가 음 아까 갈색 벤트 타는거 봤다고 했으면서 갈색이 인파 아니였어 아니였잖음 근데 아까 갈색 죽일때 벤트 탄거 봤다고 해놓곤 님 아니였쟎나요 저거 자꾸 선동하는거 보셈 그냥 보라투표 고 보라님 마지막으로 할말은 할말은 금한거 금한거 아 나는 절대 안해 빨강임 아니 아까 갈색 아니면 님 투표하라고 했잖슴 님임 어깨 어깨 투표 아니라고 그렇다면 인포서는 빨강색 진짜 펜트쇼까지 누가봐도 인포서구만 이러지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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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우리 다녀왔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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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이렇게 식은땀을 흘려 어 어 어 아니 잠깐만 아 잠깐 잠깐 어 어 혹시 지금 잔거야? 잠잔거냐고 집안일 안하고 아아 설거지가 아침 그대로 어 어 어 그럼 그거 어 아 나 꿈이었어 어 아니 내가 오늘 이상한 우주인 친구들하고 집안일을 했긴 했었는데 아이 꿈이었네 어 어 어 어 이 사람이 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아 빨리 가서 청소나 해요 알았어 그럼 내가 화낼 청소할게 여보가 그럼 설거지해 어 어 아이 꿈이었구나 아 화낼 청소해야지 빨리 아 이상한 꿈을 꿨어 이상한 어몽어스를 해가지고 말이야 어 어 어 어 어